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영월군 영월읍 38번 국도 연하대교에서 멈춰있던 1톤 화물차를 또 다른 1톤 화물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멈춰있던 화물차 운전자 59살 박모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, 추돌한 화물차 운전자 54살 신모 씨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이보다 앞선 11시 10분쯤에는 평창군 평창읍의 한 교량 근처에서 1톤 화물차와 SUV가 충돌해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